아니, 내가 왜? 뭐? 여기 내 집이야. 불만 있으면 나가. 참 나. 아휴, 아신부터 그놈의 까떡까떡, 진짜. 뭐야? 마왕도 단톡방에 초대됐어? 아, 제천대성은 단톡방에 없었나? 내가 초대할까? 아니, 난 뭐 그냥 내가 마왕. 형님은 단톡방 싫다십니다. 시끄럽다고 초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. 아, 그래? 초대하지 마? 아니, 난 싫지. 시끄러워, 싫어. 그렇지만 마왕이 굳이 날 초대한다면. 알았어, 초대 안 할게. 형님, 샐러드 더 드릴까요? 아, 됐어! 절대 안 먹어. 예,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. 시끄럽게 안 할게. 신경 쓰지 마. 아, 시끄럽게 안 할게. 신경 쓰지 마. 샐러드 더 드릴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